1. 칼슨 KR은 최근 출시한 벤치 심차 중 CGI 블루이피션시 엔진에 장착 가능한 파워킷 칼슨 퍼포먼스 시프라닉 CBS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칼슨 파워킷은 플러그 앤 드라이브 방식이다. 2. 차량의 기본으로 장착된 ECU에 튜닝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하드웨어를 ECU에 연결만 하면 된다. 복잡한 기계 장치에 추가가 없으며 순정 ECU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아 AS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칼슨 파워킷은 벤치 CGI 엔진이 특재된 모델의 전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출력 향상을 제공한다. 3. 칼슨 파워킷 장착만으로 엔진 파워를 약 28%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독일 인증기관인 TVML, V의 인증서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엔진을 마모시키지 않으면서 출력을 향상시켜 튜닝을 마친 벤치 차량의 내구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칼슨 파워킷을 장착하는 튜닝 방식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관리 및 구조 변경과 무관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5. 국내 출시한 덴츠 차종 중 USLK, E-클래스, C-클래스 모델 중 CGI 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적용 가능하다. 특히 덴츠 SLK200 블루이피션시의 경우 기본 엔진 출력이 184마력인데 파워킷을 장착하면 224마력으로 파워가 크게 향상된다. 가격은 290만원 VAT 별도이며 2월 말일까지 출시를 기념해 20만원 할인 판매한다. 부인 및 장착 문의는 칼슨 코리아 고객센터 02-577-496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구조물의 kaydolars 6. 구조물의 피규어 6. 구조물의 및 구조물의 비판이 감사합니다.